오늘은 여러분께 결정사안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4년 4월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작성됩니다. 2024년 달라진 결혼시장의 트렌드라는 글이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가 경제력이 많이 없어도 예쁘고 성격만 좋으면 결혼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가 얼마를 모아놨고 경제력이 어떻게 되고 부모님이 노후가 안 되어 있으면 내 등에 업고 가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라는 말을 결정사 대표 사장님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제 경제력 없는 여자랑은 결혼 안 하고 집안 안 좋은 여자랑도 결혼 안 한다. 라는 글을 쓰고 두려워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시죠. 우리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남자들 낭만이 없다. 우리 엄마까지 세대에서는 남자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아내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이 있었는데 요즘 한남들에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 등신 같은 넘들 짓짓 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이 여자랑 똑같이 조건을 보기 시작하니까 책임감 없고 낭만 없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여성들은 점점 남성들의 언행과 완벽히 싱크로율이 맞게 행동 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김치남들을 봤나 그럼 도대체 결혼 생활에 뭘 희생하냐 얼굴도 지읍 같고 돈도 못 벌고 육아도 거지같이 않은 버스트하는 남자들아 라는 식으로 성별만 여자로 바꾸면 완벽한 남성이 쓴 댓글을 쓰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남자들이 여자 조건 보기 시작하자 남자들에게 김치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여성들.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저 여성들 정말 화난 것 같지 않나요. 남자가 여자 능력을 보기 시작하면 남자들 능력 없다는 반증인 거다. 요즘 한남들 실수령액 500-600만원인 주제에 퐁퐁당했다 이지럴하더라. 라는 식으로 월수령액 600만원 남자를 개무시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성들의 처절한 바락이 느껴지시죠? 남자가 여자 조건 보는 게 양심 제기한 내용이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평등을 추구하는 FM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한국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더 많은 조건과 더 많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여식 땡강을 부리기 시작하고. 양성은 평등해야 하니까 의사가 받는 연봉이랑 간호조무사 연봉은 동등해야 한다고 연병해준 결과. 남성들도 FM 리즘에 감동하여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조건과 스펙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까지 FM 리즘은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성들의 멋진 행동력 덕분에 이렇게 남녀가 평등해진 세상이 찾아왔다니 너무 즐겁지 않으신가요? 조건 따지는 남자들에게 김치남이라 부들거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 널리 널리 반반결혼 평등결혼을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재산 따진다고 계산적이라 거품 무는 우리 한국 여자들. 참고로 남자들 계산적이라고 속상하다는 저 한국 여성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허리둘레 89cm의 여성이죠. 남자 기준으로도 복부 비만이고 여성 기준으로는 초고도 비만의 여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니는 회사는 조소기업도 이런 조소기업이 없을 정도의 기업이라 회사가 전기료 미납으로 전기 끊기기 직전이라는 사실. 이런 여자들의 인생 최종 루트가 남자 하나 만나서 설거지 당하는 건데.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 설거지 안해준다 하니까 남자들 계산적이라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부디 남성들 지금처럼 계속 평등하게 살아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야식 치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녀평등한 세상 허버허버 시작해보자고.